꼬끼 뭐 씻어? 왜 또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해? 울지마, 응? 루디 너무 꼬질꼬질한데? 루디 얼른 오세요! 누가 달려오래? 어? 꼬끼는 안돼! 꼬끼 나가주세요! 코딱 고아가서 코딱 고아가서 코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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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mpy 코딱 코딱 그래도 코딱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누리 이제 잘하지? 할 수 있어 화이팅 콧물 좀 봐 콧물 좀 봐 콧물 좀 봐 콧물 좀 봐 봐봐 비춤하잖아 여기서 닦아 먹고 있을래? 엄마가 닦아 좀 줄까? 누디 들어갈 준비하는 거야 혹시? 설마? 콩기 이거 먹고 있어 언니 금방 씻을게 왜? 아휴 누나 씻자 우리 이제 씻자 어떻게 이렇게 유적하지? 누디도 얼른 씻고 엄마가 닦아 큰 거 줄게 알았지? 아휴 아휴 거기서 뭐해? 왜 무척 버렸어 이지야 정신이 들어? 이지야 이지야 아휴 아휴 저기 가서 놀아 둘이 닭발 됐어 아휴 알았어 짜증나니까 빨리 씻겨줘 알았어? 그렇게 슬픈 얼굴도 쳐다보지 마 그렇게 슬픈 얼굴도 쳐다보지 마 응? 울지마 공기야 왜 또 울어 왜 또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해 울지마 응? 감기 다 나으면 엄마가 씻겨줄게 알았지? 감기 나으면 엄마가 바로 씻겨줄게 알았지? 엄마가 이따가 닦아 맛있는 거 줄게 알았지? 우리 애기가 좋아하는 당근 오이 배추 오이 닭고기? 오리고기? 씻고 싶어? 씻고 싶어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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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여 목욕끝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애기가 갖다 먹으러 가자 거기서.. 대구 가니 한단하며 н adviser 아니 Zoom Mage야 오랜만에 못 타니까 넘어져 흐음 아니 ien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